저는 여행 많이 다니시고 체험활동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부모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근데 이미 많은 부모님들께서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루틴 만들어주시기 생활습관 만들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힘들어해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고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어려워해 난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이게 애들 시간 맞추기도 어려워서 요즘에 유튜브 보면 책 읽어주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틀어주는 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도 오디오북을 구독을 하면서 오디오북 틀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섯 번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뭐 부모님 다섯 번 읽어주고 한 번은 그렇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을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는 것은 그냥 언어 지능을 높이거나 또 언어 이해력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럼 이 정서적 유대감은 부모와 아이 간의 치밀도는 깊은 애정이죠 애정을 쌓는 데 되게 큰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힘드실 거예요 너무 힘드실 때는 그런 오디오북이나 유튜브 틀어주신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적당하게 좀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한테 자 유튜브 틀어줄 테니까 그거 들어 하고 부모님께서 방을 나가시면 아이들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도 써요 처음은 무조건 읽어주시고 한 두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는 힘들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테니까 두 페이지 읽어주시고 다음은 오디오북을 틀어주신다든가 시작은 엄마나 아빠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한테 책을 읽히고 싶지만 가장 고민인 부분이 스마트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애들 울고 뽀로로 틀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스마트폰 친숙해지고 너무 재밌어 하는데 책하고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좀 관리를 하셨어요? 저는 이거는 조금 깊은 이야기를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책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잡는 데 있어서는 조금 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너무 사랑하시고 또 아이들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너무 귀한 아이고 해서 많이 예뻐하세요 저도 저의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간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할 때 또는 아이들에게 어떤 루틴을 정해줘야 할 때는 저는 가차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저희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게임합니다 포켓몬 이런 걸 좋아해서 수요일 30분, 토요일 30분 딱 정해놓고 그 외에는 끊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가 매달리고 울고 해도 절대로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되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특히나 생활 습관을 잡을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님께서 일관성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조르거나 아이가 착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기쁘게 했거나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아이는 부모님께 이렇게 조르거나 아니면 내가 애교를 피우거나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 생활 습관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엄하셔야 할 때는 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화를 내거나 야단 쳐라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일관성 있게 꾸준히 유지하는 부모님 또는 일관성 있게 규칙을 계속 유지시키는 선생님을 엄하고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시라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했으면 스마트폰을 처음 사줬을 때 아마 규칙을 정하셨을 거예요 규칙대로 하세요 그냥 규칙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때문에 책을 못 읽을 정도로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면 그 아이는 저의 조언으로 해결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책 읽기 다음에 작가님께서 책에서 거미줄 활동이라고 이걸 해주신다고 이건 어떤 활동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책이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전지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지 활용할 때 처음에 그림도 그리고 낙서도 하고 그러다가 뭘 좀 더 재밌는 걸 해볼까 하다가 고안을 해놓은 게 전지를 주고 마인드맵 아세요?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플란다스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개도 되고요 아니면 주인공 레오도 되고요 또 아니면 루벤스가 나오잖아요 루벤스도 되고 그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를 하나 크게 쓰는 거예요 가운데 크게 쓰고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마인드맵처럼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 되게 많은 가지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랑 아이들 둘이 세 명이서 전지 계속 가지치기를 해나가요 제가 만든 가지 내 가지도 만들고 더 이어서 가지를 계속 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자 그러면 우리 단어끼리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 플란다스에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리고 단어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끼리 연결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단어끼리 어? 이거랑 이거랑 연결이 돼? 이거랑 이거랑 관련이 있지? 하면서 연결을 시키다 보면 거미줄 모양이 돼요 마인드맵은 이렇게 뻗어나가기만 하는데 거미줄은 연결이 연결이 돼서 서로 단어끼리 굉장히 많은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장 많은 연결을 만들어낸 단어가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죠 그러면 되게 재밌는 단어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거기서부터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거미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더 만드실 수가 있는데 만든 거미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읽기 후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확장 독서 방법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많은 가지를 만들어낸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단어랑 관련된 책을 찾는 거예요 가장 많은 단어를 가지치기를 만든 게 만약에 우유였다고 하면 우유와 관련된 우유가 나오는 책을 찾는다든지 우유에 대해서 찾는다든지 또 다른 아마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다른 가지들을 많이 연결을 시켰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온 책들을 찾는다든지 할아버지랑 함께 사는 고아가 나온 책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주인공 자체가 좀 연세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나온 책을 찾는다든지 해서 독서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독서의 방법이기도 한데 사실 저는 되게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영어학원에서 역사를 배우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어렵잖아요 사실 역사가 한국어로 배워도 어려운데 옛날 고대 유럽 역사를 영어로 배우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오면 스케치북에다가 한번 우리 거미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영어학원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운데다 쓰라고 하고 배운 것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고 계속 서로 또 마지막에 거미줄을 치면서 연결을 시키면 아이가 가지를 치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게 되고 가지에 가지를 더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확장시키게 되고 또 거미줄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상의성이 발휘가 된다고 할까요?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단어들끼리 연결시키면서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게 되면서 복습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근육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책을 읽고 나서 활용하실 수 있고 또 확장 독서의 방법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면 통합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배우는데 3월달에는 봄을 배우고 월달이었나? 월달이었나? 여름을 배우고 그 과목 배울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제를 정해서 가족끼리 시간이 되신다면 거미줄 활동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아이들이 배워왔던 것을 집약해서 종이 하나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추천드리는 활동이고요 왜냐하면 언어 지능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미줄 활동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거미줄 활동인데 사실상 얘기 들어보면 거미줄 학습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복습도 하고 뭔가 창의력도 연결도 시키고 네, 맞아요 언어 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교육을 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좋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몇 살 때 좀 집중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대뇌가 사실은 좌반구, 우반구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때는 나뉘어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한 만 두 살 때부터 분화가 되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측면화된다고 하죠 좌반구, 우반구 나뉘는 게 한 만 12세 정도에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언어를 담당하는 데는 좌반구에 있어요 그리고 만 12세가 되면 그 기능이 특수화된 분능이 완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 12세 이전, 즉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좀 집중적으로 언어 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계획적으로 좀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 7세에서 만 12세, 즉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언어 지능을 강화시키기에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 시기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니죠 그 시기에 하면 좋다 좋다 효과가 좋다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니까 좀 하품을 궁금해할 만한 것들 제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학교 입학 전에 말씀해 주신 거고 입학하고 나서 이제 애들도 이제 머리가 좀 컸잖아요 그렇죠 그 초등학생들한테 좀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법 중요한 것 두 가지는요 하나는 정말 푹 빠지는 책 한 권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만화책은 아니에요 만화책은 아니고 줄글로 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책 여러 번 읽어도 지겹지 않은 책을 찾게끔 도와주시는 건데 사실 언제 어디서 그 책을 찾게 될지는 아이들도 모르고 부모님들께서도 모르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책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틴을 좀 만드시는 게 좋은데 이 시간은 책 읽는 시간 같이 한번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첫 장은 어머니들께서 아니면 아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내용이 좀 안 잡히고 뭐라는 거지? 뭐 상황 파악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첫 장부터 몰입하게 만드는 책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첫 장을 읽다가 금세 포기를 하고 두 번째 책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첫 장만 넘어가면 술술술술 잘 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장은 아이가 책에 아직 몰입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첫 장은 읽어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장 독서를 활용하신다던가 거미줄 활동을 하면 사실은 아이의 지금의 흥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 흥미를 두고 있고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를 그 많이 가지를 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보시고 그 단어와 관련된 책을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자기주도학습법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했거든요 모든 부모님들이 꿈이겠지만 혼자 공부하는 아이 일단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학원에 보내서 거기서 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님께서 주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초등학교, 고학년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제 우수한 학생들인데 초, 저, 초, 중 정도에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바탕을 깔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는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드리게 되는데 아이들은 루틴이 너무 중요해요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루틴을 만들어 주세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공부 습관을 들여주시기 위해서는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양이라고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연산을 두 장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두 장을 한 후에야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약속을 처음부터 하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간도 정하세요 매일 똑같은 시간 학교 다녀와서 30분 후 그러면 30분 후에는 무조건 연산 두 장 한 시간으로 정해 놓으시고 웬만하면 그 시간을 건드리지 마세요 아이가 다 해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끔 나는 이런 거를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루틴을 꼭 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날은 많이 했다가 어떤 날은 적게 했다가 이런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물론 가족 여행을 한다든지 다른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때는 루틴 만들어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안에서 작은 성취감을 계속 맛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교과서를 읽어도 문제집을 읽어도 여기서 줄을 쳐야 되는 부분이 뭔지 의외로 굉장히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요약하기? 요약하기가 되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사실 요약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다는 거잖아요 발췌해서 내 언어로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 리딩 로그를 활용해서 매일매일 아주 짧은 요약하기를 연습을 시키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게 힘드시면 함께 책을 읽은 다음에도 오늘 읽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줄래? 한 줄로 얘기해 줄래? 두 줄로 얘기해 줄래? 아니면 짧게 하나 기억에 남는 한 단어로 얘기해 줄래? 하고 자꾸자꾸 자극을 시키셔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그런 부분을 좀 자극을 시키면 훨씬 쉽게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있고 또 실제로 미국에 유학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작가님은 뭐 워낙 영어를 잘하시고 또 뭐 유학까지 다녀오셨으니까 뭐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저는 전혀 문제도 없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루어진 엄마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마표 영어는 제일 중요한 점은 루틴 만들기예요 네 루틴 만들기고요 엄마가 영어를 가르쳐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아이가 영어를 학습하는 그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요즘에 영어를 잘하시기 그래도 영어를 굉장히 쉽게 뭐 원어민처럼 말씀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되게 많은 그 교육 매체들이 있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은 동화책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사실 동화책 같은 거는 발음에 자신이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읽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표 영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네 매일 하는 거 매일 읽어주기 매일 들려주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유학을 가서 저희 과에 외국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게다가 이제 저는 교육학 쪽으로 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뭐 슈퍼 인턴센트한 그런 분들 교육 쪽이 되게 오래 계신 정말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이 같은 대학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토론 수업이 대부분이었고 매번 수업마다 그 라이팅을 해서 써서 내는 게 있어서 영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읽었어요 되게 많이 소리내서 읽었어요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소리내서 읽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수업이 있다 그러면 그 전날 관련된 책 저희 이제 수업에서 쓸 책을 계속 읽었어요 소리내서 근데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으면 토론을 할 때나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영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영어 라이팅을 할 때는 처음에 저 너무 많이 혼났어요 교수님한테 너무 못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라이팅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논술 준비할 때 그런 식으로 써서 냈더니 교수님이 네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울고 내가 과연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많이 힘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 영어 씩득이 또는 논리적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가 확실해야 되고 문장과 문장 사이 그다음에 단어와 단어 사이 단락과 단락 사이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라이팅을 지도를 직접 하시겠다 하면 각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응집성이죠 글의 응집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통일성과 응집성이 제대로 좀 되어 있는 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영어에 있어서는 결국은 전달을 목적이기 때문에 글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되게 멋진 표현 하다 보면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커진 이펙트가 분명히 드러나는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 사이가 연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한국식 글쓰기 하고는 달랐던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이제는 그렇게 글쓰는 게 조금은 더 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잘 써야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영어식 글쓰기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셔서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좀 많이 미디어상에서 화제가 되는 게 문외력 부분인 것 같아요 어린 세대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으니까 소통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문외력을 키우는 방법들 있을까요? 문외력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 문장 기차놀이 한 것처럼 책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는 동그라미를 치게 하는 거예요 형광펜을 치든지 다 치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짜 궁금한 단어들 몇 개 쳐가지고 그 단어의 뜻을 같이 찾는 거죠 찾아서 그 다음에 문장 기차놀이 하듯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들을 몰랐어요 비탈진, 오둠막 이런 거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해서 책을 다 읽고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같이 사전 활용해서 찾고 그 단어들을 넣어서 우리 글을 한번 써보자 그런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써보자 비탈진, 오둠막, 주정뱅이 이런 단어 조금 아이들한테 생소한 단어들이 나왔는데 그 단어들을 넣어서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썼어요 써서 글을 하나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 글이 되게 훌륭한 글일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런 글을 한번 써봤다는데 글을 쓰면서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데 좀 의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 찾으려면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좀 단어 뜻을 얘기를 해주시고 책을 덮은 후에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선생님 놀이 같은 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비탈진의 뜻이 뭐야? 한번 선생님처럼 설명해볼래? 초등학생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되게 신나서 이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접 글을 이제 아까 쓰는 거를 추천해 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글을 써보면 아이들 문해역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많은 뭐 동화체에 이야기 책을 읽고 나면 아이들이 직접 한번 글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챕터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네가 이 챕터를 써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제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챕터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이야기 갈래가 나뉘어져서 그러면 네가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한다고 생각해서 네가 한번 넣어봐 하고 이야기를 만들도록 해주시는 건데 저는 언덕나무 심기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검지활동은 마인드맵에서 좀 발전된 형태고 언덕나무 심기는 뭐냐면 이렇게 언덕을 하나 그려요 이야기의 시작에 나무를 하나 그리고 끝에 나무를 하나 그려요 진짜 뭐 나무처럼 예쁠 필요가 없이 동그라마에만 하나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언덕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글의 절정 아니면 사건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쓸 때 그냥 쓰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까? 끝은 어떻게 끝을 낼까? 사건은 무슨 사건이 들어갈까? 하고 하나 둘 세 개를 한번 생각을 해서 정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만 쓰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나무들을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 나무의 개수는 아이가 정해요 세 개만 갖고 해도 돼요 나는 나무를 뭐 한 스무 개쯤 심을래 그럼 스무 개쯤 심으면 돼요 스무 개 심은 아이는 조금 더 그 글이 좀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되게 예쁜 나무일 필요도 없고 예쁜 언덕일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총리? 이렇게 언덕 한번 그려보고 우리 나무 심기 하면서 글쓰기 전에 한번 연습해볼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마인드맵은 약간 산발적이에요 순서가 없어요 근데 언덕 나무 심기는 순서가 있어요 이 단어는 글에 나오는 순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직접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꼬들꼬들 마법의 세계 음식 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건 뭐냐면 음식에 대한 책이에요 챕터에서는 각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 형식으로 나오고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챕터 하나를 좀 빌려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호떡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어떤 남자가 등산을 하다가 동굴에 혼자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 호떡을 어떻게 해서 우연히 먹게 되고 이런 것들 나무 심기를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썼어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단어들을 이야기를 쓸 때 써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운해력이 조금씩 늘어가기도 하고 엄마 이럴 때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추천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아이가 다 쓰고 나면 읽어보고 고칠 점은 없니? 고치고 싶은데 없어? 하고 또 한 번 쓰게 하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 하나는 직접 읽어보도록 자기가 쓴 내용을 직접 읽어보는 것을 찍어주세요 촬영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가족끼리 공유하는 소셜미디어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밴드나 아니면 가족 유튜브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게 있으시면 그런 데다 올려주시고 댓글도 달아주도록 하시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의외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면서 글쓰기와 글읽기에 흥미를 가지면서 문외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추천드립니다 계속 궁금하긴 한데 답변을 드리면 들을수록 이런 언어 지능을 교육하시고 놀이법 학습법을 계속 개발하시는 걸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어떻게 하면 영어도 빨리 익히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수학 잘 가르치게 할까 여기에 보통 쏠려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언어 교육에 언어 지능에 진심이게 되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영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아이들도 뭐 영어 수학 학원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밑바탕은 언어 지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신의 경험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에 대한 몰입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책에 쓰기도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평범했어요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7살 때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 다닌 게 너무 힘들었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약간 힘을 붙이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학년 때 근데 한 3학년 때쯤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몰입할 수 있는 책을 만나게 됐고 몰입 경험을 했어요 책에 대해 몰입을 한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외부 세계에 완전히 단절된 느낌? 책과 나만 있는 그런 느낌을 되게 강렬하게 받으면서 그때부터 책에 좀 흥미를 갖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책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가서도 우리 집에 없는 그 집 책을 읽고 그러면서 제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이렇게 글짓, 동주감, 상장 이런 게 저희 친척 집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 때 그때 시간이 많았나 봐요 지금처럼 막 학원을 많이 다니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은 무협지였던 것 같아요 무협지에 제가 빠져가지고 무협지 한 시리즈를 다 읽고 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확장 독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시리즈로 되어 있고 뭔가 역사와 관련된 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토지라는 제가 아시죠? 박경리 작가님이 토지를 읽게 됐는데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13권, 14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책을 겨울방학 한 한 달 동안 다 읽었어요 박경리님 책이 너무 좋아서 박경리 작가님이 쓰신 책을 확장 독서자 이것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고 중앙고서를 봤는데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 느낀 점이 아 공부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경험을 좀 해야 하게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지금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도 많고 학원도 많이 다니지만 지금 무내력이 부족해서 어떤 몰입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아웃풋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시간 대비 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먼저 다 체험을 하신 거고 이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체계화 된 거군요 그렇죠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반드시 해놓지 않으면 후회하는 거 수없이 많은 초등학생을 계속 보시고 있고 두 아이의 초등학생 부모님이시잖아요 그 입장에서 좀 어떤 걸 해놓은 것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여행 많이 다니시고 체험 활동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부모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근데 이미 많은 부모님들께서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루틴 만들어주시기 생활습관 만들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힘들어해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고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어려워해요 사실 어렵긴 하죠 그 나이 때 아이에게 어렵긴 하지만 회화 과정이기도 하고 누구나 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생활습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둘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컨디션에 따라 아이 기분에 따라 감정 읽어주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해야 될 것은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 나이 때는 외부 자극에 좀 민감할 때요 또 소리에 민감할 때인데 읽기 쓰기 보다는 듣기 말하기가 훨씬 편한 나이 때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긍정적인 의사소통 계속 시도해 주시고 좋은 책 읽기도 계속 해 주시면 좋고 또 오디오북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독자 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좋은 기회를 주셔서 언어 지능과 관련하여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저도 교육자이기 전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또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언어 지능 또 책놀이가 답이라는 어떤 제 생각을 확고히 갖게 되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들 좋은 놀이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많이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부모님들께서 하나 이상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낮아요 우리 아이는 말을 똑똑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만화책만 읽으려고 해요 우리 아이는 책을 싫어해요 되게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고민에 대한 약간의 해답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책을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하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 개인 인스타나 또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등공부 언어 지능의 답이다의 저자 황윤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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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